자, 이 그림의 제목은 제발 도와주세요. 투우입니다. 아주아주 간절한 기원을 한 아가를 위해서 그렸어요. 아주 기원을 할 때,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지려면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? 엄청난 간절함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은 너무 아파서 일반인이 잘 못 올려요. 그래서 아주아주 꼭 원하는 게 있고 정말 간절해, 이것만큼. 그런 아가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그린 그림이에요. 이걸 보고 있으면 진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간절함이 올라오죠. 그런 간절한 아픈 마음을 올리고 그걸 치유하는 그림입니다. 간절한 소망이 있는 아가들 이 그림을 통해서 치유받고 소원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 제발 도와주세요. 투우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